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조바문 크루가 이렇게 모여서 생존게임 신작으로 H2O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배경으로 한 원피스노 맵에 바다가 70% 80%는 내보이는 대항해시대입니다 어 이게 저희 집이구요 저희 멤버는 어 어머니 룸머니 어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 아 로스트님 그리고 어 또 언제나 든든한 우리 그림자 이스터즈님 그리고 저는 여기에 사는 실질 건물주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언처사는 언처사는 바지사장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저 오늘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씩 꼭 부탁드리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 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진짜 간지다 니가 이 게임을 처음에서 봐서 그렇지 이 게임 이 집을 3시간 안에 만드는게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야 아 그래? 어제 그리고 또 무한국님 위에서 우리가 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래 어제 헬기도 만들고 진짜 아 다 만들어놨는데 아 또 치거워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 왜 누구 쳐들어왔어? 아니 아 여보세요 헤이 브라더 우리 형제세요 형제 형제 아 저 인간적으로 아이디가 안보이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구별해? 이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네 야 그러면 의상 원피스로 간다 의상은 오빠뻔할까요? 야 저기 밀짚모자 없어 밀짚모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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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저기 독수리 가자 독수리 오영제 빨강 헬멧 색깔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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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빨강색으로 통일하자 그런김에서 아이템 좀 내놓으세요 일단 필요하신게 아마 이거일거에요 노동기구는 사양합니다 아 저거 저게 거의 사라죽일 때 저거 많이 쓰거든요 아 기가 막히지 네 이게 머리 한방이에요 무조건 아 이게 머리 한방? 네 같은 팀도 팀킬 돼? 팀킬 돼요 어 팀킬 돼 잠깐만 나 지금 터키 애가 나 친추한다 그러는데 왜 왜 터키가 왜? 어제 만난 우리 형제 형제야 형제 형제 나라야 터키? 형제 나라 터키를 몰아서 진짜 착한 애들이야 다른 서버에 있다가 여기서 만났어? 네 우리 아까 전 서버 같이 하던 애들인데 어 내가 그 집을 털었거든 어 근데 근데 우리가 막 죽이겠다 날 널 찾아서 막 죽이겠다 그러는데 영어가 좀 이상해 어 내가 너 혹시 한국놈이야 그랬어 어 그니까 아니래 어 걔가 갑자기 나한테 너 한국사람이니 그러길래 내가 응이라고 그랬거든 네 그랬어 그니까 갑자기 들어보세요 자기는 터키 터키라고 어 어 어 갑자기 어 사랑한데 막 갑자기 나보고 아 I love a Korean 아 한유가 좋네 거기가 어 그래서 내가 어 이 새끼 터키 우리 형제 나라 터키라길래 어 아 그럼 나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나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준다고 응응 찾아갔거든? 응 어차피 얘네들이 구글번역기 돌려가지고 나한테 고맙소 대감이라고 아니야 무슨 야 구글번역기가 조선이네 고맙소 대감 고맙소 대감 완벽한 우리나라 해외조선이라는게 딱 전파가 딱 돼있네 나 어 아 그 까방 터져가지고 진짜 둘이서 막 계속 놀다가 아 걔가 근데 진짜 어 그 한국인 저거 아니지 뭐야 한국인이 터키라고 말하는 애가 아니네 진짜 터키인이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진짜 터키인인거 같아 어 지렸네 그나마 지들 지들에서는 아이템도 주고 그러니까 좋은 표현에서 가장 높은 표현 쓰려다가 고맙소 대가 나 대장금인줄 알았네 아 아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사극이 잘나갈 수도 있어 근데 아이템 언제 주실거에요? 빨강색 이분 누구에요 빨강색 나 도끼 드신분 누구에요 아 왜 항상 좋은거 만드세요 내놓으세요 아 도끼 도끼는 저거는 도끼 이거 뭐야 그 아이템 그거 리무브하는거 아 방어 그러면 방어구 좀 주세요 방어구 없어요 아무것도 안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얼려엑세서라서 있는게 없어요 많이 있는데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지금 머리에 쓴거 방어구 아니야? 아 제꺼 드릴게요 그냥 아니 잠깐만 지금 안주셔도 되요 괜찮아요 일단 지금 혹시 강철 조각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나 잘못만들어서 다 잘못만드는 바람에 큰일났네 아 근데 오늘 저기 어저께 인간사냥 30명 나갔다고 누가 그래? 아냐 잘못 알고있는거야 내가 그럴리가 없잖아 아까 다 들었는데 에이 내가 그럴리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 아까 30명이 아니라 30마리 죽였다고 아니 나 평화주의자 거의 인간 아 어저께 38킬 했다는데 아냐 에이 누가 그래 아냐 아냐 신즈님이 그러네 저거 믿을 수 있는 정보야 저거는 어? 어 아니 나 평화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니 야 잠깐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우리가 터키의 나라를 치자 안 돼 아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쟤 안 돼 쟤 안 돼 진짜 진짜 안 돼 쟤 쟤 방금 들어왔어 그리고 아니 방금 들어왔으니까 이 서버가 집은 못 터지지만 사람은 죽일 수 있다메 아 근데 우리나라에 어 아냐 아냐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어 진짜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냐 아냐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왜 안 돼 할 수 있는데 어 너무 친해졌어 우리가 그러니까 친해졌을 때 후려 갈겨 버려야지 후리기 몰라 후리기? 어 차라리 중국인이나 일본인 치라고 하면 열심히 칠 수 있어요 아 그래 예 중국인이나 일본인 엄청 많아 음 여기 반절 이상이 중국인이거든요 아 이거 또 한 번 내가 쯧 그래 나중에 쟤한테 가서 인사하면 응 고맙소 제가 한 번 할 거야 오 제가 야 우리 터키 터키 한 번 터키에 터키 나라 한 번 만나러 가볼까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 쟤가 몰라 위치 위치 어떻게 모르지 아 이거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 아 두유노 세도를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두유노 세도 아 바뀌었어요 강남스타일에서 어 이제 두유노 갱남스타일이랑 안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 두유노 세돌 그런데 어 세돌이형 때문에 바둑 우리나라에서 개떠잖아 그렇게 했죠 야 우리나라에서 바둑 고등학교 가는게 특목구보다 힘드대 개 힘드대 엄청 높아졌대 그리고 사람 죽이면 빵은 얻어놓으세요 이게 전리품 뭐라고요? 이게 전리품 빵을 얻어오라고요? 네 뭔 소리야 사람 죽이면 빵을 줘? 사람 죽이면은 뉴비들은 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 이거 1번 이게 빵인가요 이게? 네 빵이에요 동그란거 이거 번호는 순서 못 바꿔요? 탭킷 넣어보세요 아 야 아이템 창도 좀 크죠? 약간 마크 같은 느낌 나네 좀 그런 감이 있죠 아 나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우리 좀 정비 좀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이제 뭐 해야될거 아니야 나가서 뭐 한번 한번 좀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만나봐야되지 않겠어 아까 보니까 이제 해군기지 좀 있는거 같던데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있는 북쪽은 사람이 많이 없고요 네 남쪽으로 가야지 이제 중국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8시 방향에 아 EU 서버인데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아? 여기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중국인들은 진짜 미세먼지부터 하나까지 맘에 드는게 없어 개민패야 진짜 여기 와서 왜 진짜 EU 서버 어? 차이나 개많은데 왜 여기 와가지고 맨날 죽이고 다니냐고 얘네들은 중국 서버도 따로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아 뱀 눌러보시면은 그 정 뭐지? 이거 뭐더라? 송전탑처럼 생긴거 있죠? 네네네네네 이게 원전 원전이거든요? 네네네 원전탑 기름 기름 어디로 가는거 아 6시 방향에 있는 원전 있죠? 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12시에 원전 부대 이렇게 원전 쪽에 테두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전을 못 캐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서버도 있어 네 근데 지금 12시 방향에 원전은 딴 사람이 지금 거의 먹었거든요? 에이씨 어 마우스 올려봐 마우스 올렸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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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내려와서 내려왔잖아 빨간 모자 누구야? 저는 딴거 타고 갈려고요 나 빨간 모자 아니야 여기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E 누를 준비해 어 바짝 붙어봐요 로스님도 어 하나 둘 셋 하면 E 누르는 거요 어 하나 둘 셋 됐어 됐다 삼치기 됐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삼치기 이게 삼치기 아니 뭐야 합친 거야 지금 우리 어 아이 뭐야 이게 어 6월 데드라는데 왜왜왜왜 로스트님 죽였어 로스트님 실수 와 로스트님 클릭했어 와 와 와 소름 와 소름 야 야 집 나간 아들 집 나가 야 야 이거 안되겠어 야 방어군 해놔 이거 안되겠어 이거 와 이걸 타고 나가봐요 타고 나가봐 아 더욱있네 어 야 나 어디야 나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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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님 출발 야 잠깐만 니가 너한테 간다고 너한테 야 잠깐만 여기 사람 개많아 로스트님 타요 로스트님 타요 어디있어요 로스트님 야 날 구하러와 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야 이걸 로스트님이 방송 큰그림 한번 만들어줘 아ю 완전히 뭐야 이거 노회..노예장이야 노회장 여기 씨 여기서 탈출했его 야 이거 아 faculty comp syl 아 같이했을때 통수 треть다 로스트님이다가 이게 첫경험이 아니었어 용감 ㅋㅋ 근데 무서운 분이 날 아 그리고 우리 침대도 만들어놔야될거 같아요 침대 2층에 만듭시다 네 용감home 똑같이 퇴원 landscapes하고 있으니까 침대에 내가 떡 Cena 아 좋네 그걸 먼저 만들어야 겠구만 터키 친구가 서버 관리자 찾아서 서버 관리자가 지금 아침 먹고 있는데 아침 다 먹으면 서버 연다고 그때 나랑 같이 하재 아~~ 뭔 말이야 원래 그전 서버? 내가 그냥 내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고 그랬어 아 그니까 지들 그전 서버? 아니야 아니야 뭐 새로운 서버 같은데 아 지들 섭외해가지고 브라더 브라더 하려고? 쟤네들 귀여워 바보님 네네네 콜택 씨 왔습니다 어 너 어디까지 온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육지에서 모자를 벗으세요 로스트님 때문이라도 안되겠어 내가 모자 쓰고 다녀야지 이거 이 게임 참고로 방어구가 방어구 역할 못해 아 그래도 언제 어떻게 패치될지 모르니까 머리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원콤이야 창에 한 번 찍히면 무조건 킬이야 헤드샷 잠깐만 일단 머리 어떻게 써? 탭 눌러서 왼쪽에 보면 헤드라고 있거든 네 그게 끌어놔야돼요 이거 뭐야 모커 시프트 레프트 이건 뭐야 메이크 시프트 레프트는 뭐야 이거 그게 그거 보트 아 그게 그거 보트 아직 어렉이라서 그런거 이미지가 안 써있더라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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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갑시다 아 2층 벽 부수는 걸 복구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안에 문만 담아놓으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만 T버튼이 저기 3인칭 아니라고 했던가 아 근데 뒤에 타고 있으면은 후랴 아 뒤에 타고 있을 때 3인칭이 안돼? 네 안돼 안돼 희한하네 제발 제발 힘내 힘내 붕붕아 붕붕아 힘내 왜그래 뭐하는거야 또 왜그래 붕붕아 힘내 아이고 나 진짜 어 나왔네 나왔어 나왔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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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데트스키는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타는거야 이렇게 가자 또 건너갈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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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기 우리도 아아쇼 가자 와아아아 아아 아아 미치 야 뭐하는거야 야 이게 뭐하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야 이게 뭐하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아니 비잼 다 틀었네 뭐 어떡해 이거 롯드 내려 밀어 밀어 빨리 아 이 미치 아 이게 간지한석이 뭐하는거야 이게 야 망했다 야 야 끼인거 같아 이거 아냐아냐 야 잠깐만 이거 먼저 밀어 이거 먼저 어 밀었다 밀었다 밀었어 밀린다 야야야 밟어 밟고 뒤에서 밀어 이거 정글의 법칙에서 봤던거 같은데 이거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비벼 비벼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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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갔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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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빼줘 야야 뒤에서 밀어 어어 뒤에서 밀어 뒤에서 밀어 하하하하 뒤에서 밀어 뒤에서 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아 진짜 아 힘들어 붕붕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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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성공한 적은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뒤에 우리 다 하네 우리야 이렇게 해서 잠깐만 타면 뒤로 밀려 아 잠깐만 큰일났다 뒤로 간다고? 어 빨리 빨리 밀어 지금 뭐야 후진 알 넣었어? 후진 알 넣었어 후진 기아 넣었어 아 타고 올라가지 내가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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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하하하하 야 잠깐만 좋은 생각 있어 저거에 다시 갖고 와서 한 바퀴 돌면서 초 가속을 해서 이거 쳐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하하하 그럼 이제 얘가 얘는 살고 제가 끼겠지 하하하하 스쿠염이야 스쿠염이 하하하하 이거 거의 아크 때 티라노 느낌인데 하하하하 아 그니까 하하하하 어 메비우스가 나와봐 나와봐 이거 누구야 이거 저요 저요 야 근데 이거 돌리니까 더 안돼 나와봐 하하하하 야 나 간다 야 간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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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서요 빠진다 뒤로 뒤로 어 저렇게 가서는 다비 아냐아냐 치지마아 그걸 배쳐 야 뭐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누구야 하하하하 어 진짜 안 돼에에에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알아서 잘 빠지고 나와라 몰라 나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난 조금씩 가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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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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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롤링 오졌어 진짜 난 가고 있어 나는adas hanyaENTS 난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난 앞으로 조금씩 어 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지금 하하하하 앞으로 왔다갔다 앞으로 왔다갔다 우리가 지그재그로 가니까 조금씩 움직이네 이거 지그재그로 나가니까 하하하하 하하 가긴 간다 가긴가 지그재그로 흔들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하하하 하하하하 라인 Teacher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야 4주경제에 이거 보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그거 로스틴이 행여하는 라이트 키면 죽여버려 아 낮에 어느정도 맵 좀 스캔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어 근데 근데 우리 이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어? 많아 이 게임 지금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주경계 잘하고 저 멍청이들 보면서 있다고 쟤네들 뭐하지? 그러면서 보고 있는거 아니야? 아 진짜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어 아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가고있어 뭘 거이야 뭘거이야 난 나갔다 난 나갔다 45도로 흔들어 45도로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아 이거 안받아서 저거 끝난거였는데 하여튼간에 진짜 어 아니 진짜 개간진나게 와가지고 아 진짜 아 빨리 좀 봐 힘내 힘 나 호복크래프트인줄 알았어 와 앉아 지금 잘해보세요 좀 아 이거 루님 어 나와봐 야 내가 뺄거야 아 내려봐 뒤에 타 어 간다 조금씩 간다 조금씩 가 가고 있다니까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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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스터 야 근데 이거 시대가 어디야 이게 뭐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돼 나무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트가 나오니까 짬뽕시대네 이거 이게 아주 늦은 시대는 아니지 그냥 현대시대 현대시대 현대시대인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산다는게 좀 현대시대도 집은 나무부터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지을 순 없잖아 아이 보트를 저거한 시대인데 보트가 있는 시대인데 네 그 보트에도 뭐 터있어 잘해봐 빨리 내려와봐요 잠깐만 기름 55% 남았어 아 기름도 있네 어 기름 19% 남았는데 12시 원전 12시 원전 털러가자 어 12시 야 12시 원전 사람이 있다메 괜찮아 죽이면 돼 그래 오늘 피 맛을 보자 아 야 이거 우리 12시 원전 못 털면 이건 진짜 헤엄쳐서 까야된다 이제는 어 야 시동 꺼놓을게 아니야 똑같애 아아 내려가고 있다고 어 괜찮아 어 시동 꺼놓을게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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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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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아이디가 아이유다 아이유 아이유 아 맞아요 터키 가면 그렇게 아이유 노래가 많이 나온다더라 그래 어 들어왔어 친구한테 진짜 한국에 대해서 한국사람 졸업하는거 같아 터키에 그냥 쇼핑몰 지나가거나 막 그러면 아이유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온대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됐다 됐다 빠졌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힘들다 야 한명 타세요 타세요 으음 로스님 마무리 뒤에 타요 로스님 타세요 중간에 클릭질 하시면 죽습니다 뒤에서는 안들려요 뒤에서는 안들려요 아 그래요? 우리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순간적으로 매드맥스 됐네 매드맥스 이거 기름 털러 가네 이거 가속 없어 가속? 가속 이게 최고에요 아 그렇구나 어 잠깐만 어 저기야? 내가 털었던 집이잖아 아 그치 네 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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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자 아 잠시만 있어봤는지 몇시간됐다고 벌써 털었어? 어떻게 털었어? 집 못 부순다며 이게 그거야 이게 아크나 로스트같은거처럼 상자로 해가지고 턴거야? 이게 아크나 로스트처럼 내려봐 내려봐 형 진짜 쓰레기다 남의 집에다가 설치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다가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그 상자나 설치해서 그거 띄워놓고 집 털었어? 네 거기서 뭐 거기서 아이템 좀 얻었어요? 네 지금 잠깐만 우리 보트가 지금 얘네들꺼야 설마? 이 보트는 그냥 지나가는 애들꺼 뺏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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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든게 없어요 아니 이거 뭐하는거야 우리 이거 어? 원피스 원피스 개 해적 쓰레기네 이거 그냥 해적이라니까? 하하 어제 우리 완전히 소말리아였고 완전히 소말리아였고 완전히 소말리아였고 완전히 소말리아였고 하하 개웃긴다 나 진짜 어제는 거의 소말리아급이었고 내립시다 내려서 위에 올라가면 모래주머니로 되어있는 데 있거든 여기가 파이프에 있는데 거기서 E 누르면 돼 그러면 그거 기름 다섯개 나와 개인당 1인당 다섯개가 최대치다 오케이 여기서 뭐하라고? 파이프?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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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누르시면 돼요 여기여기여기 이리로 이 파이프에서만 나와 이 파이프에서만 아 그 다음 기름 캐고 여기서 보트에 기름을 우리가 넣을테니까 보트 지키고 있어 일단 한 대 넣었어요 제가 잡았다 잡았다 아 이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식으로 네 나도 기름 넣었어 와 아 여기다 집 지으면 진짜 꿀이다 여기 근데 아무도 집 안 지웠는데? 그만큼 근데 타겟이 되기 쉬우니까 저 옆에 왼쪽에 보면 큰집이 한게 있어가지고 신입 한게 있어 왼쪽에 그리고 기름 어떻게 넣어? 기름은 탭 누르면 드랍존이라고 나오거든 탭 누르면 드랍존? 아 드랍 아이템? 어 거기 거기다 이거 놓으면 버리는거 아니야? 드랍 아이템 아니고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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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누르면 그 오른쪽 위에 있어 오른쪽에 아 타야돼 타야돼 아니 어쩐지 타는거 같더라고 타고 템 누르면 아 드랍존 네 거기다 드랍하시면 됩니다 아 아 왜 안 왜 안 들어가냐? 어 기름 100인데?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아 그러네 안쪽 옆에 있는거 내가 넣을게 그러면 로스님 상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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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온다고? 어 타타 빨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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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씨 야 기름 안 넣는데 야 이거 빨리타라면서 도망가 어디야 어디 가 가 가 가 아 됐다 가 아 또하다 물에 빠트리는 바람에 나 피 빠졌잖아 하하하하 누가 나 치고 갔어 이제 어디로 할건가요? 이제 사냥 6시 방향? 어 사냥 야 잠깐만 내 창 아까 내가 가지고 있어 이쪽으로 와 어 여기 잠깐 여기 여기서 떨어뜨려줄게 오케이 아 형 형 제발 어 왜 또 거기다가 댈까봐 창 주시구요 야 여기 여기 잠깐만요 갑니다 가세요 됐습니다 가오세요 갑니다 자 양아치 질 타러 갑시다 얘 손발이 맞아야되거든 응 저 앞에 사람 있잖아 쟤네들 죽이러 갈거야 어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 또 E 눌러서 다 내린 다음에 내꺼 바로 타야돼 러스에 우리 뒤에 또 사람 있어 한명 아 그니까 보트를 지키라고 어 어 뭐야 누가 내꺼 치고 있어 안되겠다 얘 죽이자 아 얘네 뭐야 얘네 우리팀 아니야? 어 아니야 떨어지네 머리 위에 초록색 있는거 아니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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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바닥에 한명 있네 내가 여기서 저기 빼 빼 빼 빼 나는 공격 못하네 뒤에 있는 사람은 야 죽여버려 밀림 밀림 빠져 밀림 빠져 밀림 빠져 밀림 빠져 야 밑에 상호도 있다 상호도 얘한테 어그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한마리 해 어 뭐야 어? 나 헤드샷 맞았어 방금 사람 한명 더 있어 어어어 잠깐만 오우 사람 한명 더 있어 야 야 보트 뺏긴거 아니야? 보트 뺏겼어 보트 뺏겼어 아 잠깐 한명 왜 아무도 안맞았어 이거 아니 내가 지금 형이 먼저 죽어가지고 내가 바로 탈려고 그랬는데 나도 같이 찔렀어 아아 아 저 저 잠깐만 저 가운데 한명 있다 이거 하나 둘 셋 해야 돼요 체력 내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체력 없을때 빵 먹어야 되지 체력 없을때 빵 먹어야 되지 내꺼 먹으면 퍼스트에이드 킷있거든 그거 먹으면 돼 빵 먹어도 되고 나 빵 먹었어 내 아이템 일단 털어요 이스터더님 어디있어요? 그 때 밑에 해병가에 있을거야 오 상호 개무서워 잠깐만 상호 그쪽으로 간다 아 상호 아이 진짜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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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다 챙겼어? 네 룬님꺼 다 챙겼어요 다 챙겼으면 일단 집으로 귀환해요 일단 뒤에 상호 야 우리 보트 뺏긴거야? 괜찮아 뺏겨 너 만드는 데 쉬워 또온다 또온다 또와요 야 저 자식들 저거 우리 보트 한개는 어디갔어요? 잠깐만 두개 있었잖아 우리가 두개 한개 뺏겼다고 몇번을 말해 나머지 한개도 뺏겼어? 뭐야 두개 한개도 뺏겼어? 야야 잠깐만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이라고 뭐야 둘다 뺏겼네 어 둘다 뺏겼어 아무도 안탔어요? 야 잠깐만 얘 죽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 죽이라고 얘 아휴 나 진짜 아니 야 3대1인데 왜 그거 안죽이고 있어 그거를 러브샷인데 러브샷? 아 러브샷 터졌어? 아 총 아 그러네 러브샷 터졌네 아 총있다 야 진짜? 어 이스터님 나이스 벌써 총있어? 다 털고 다 털고 다 털고 다 털고 다 털고 못 털어 못 털어 못 털어 왜왜? 힘들거 같애 터는건 인빈 없어요? 야 어차피 잃을거 없어 잃을거 없으니까 더 털어 가자 나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스터님 아 죽었어 아 얘네 렉 걸려서 잘 안보여 아 여긴 어디야 근데 야 큰일났다 나 중앙인데 이거 어 누가 근처에 뛰어났는데 한명? 저 방금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어 빨리 빨리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아 우리가 너무 기습을 당한거 같애 아 물 건너편이네 아 내가 뒤에서 다 당하는 바람에 헤드샷으로 아 아 야 형이 갑자기 눕더라고 헤드샷으로 헤드샷으로 제대로 타간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지금 열두시쪽이지? 아 저기 사람이 다 죽고있다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아 이거를 나눠야돼 그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명령 전달이 안돼 역할을 나눠야돼 어 둘이 있을땐 장난아니 둘이 있을땐 손발 탁탁 맞았었는데 하하하하 그 본인이 먼저 죽으셨으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마모님은 마모님이 이제 사냥을 하고요 제가 마모님 배를 탈게요 아 어 로스트님은 내 뒤에 타고 뭔 말인지 알았다 네 마모님이 그게 더 재밌으실거에요 흠흠흠흠흠 고맙습니다 헤헿 로스트님 거기 뭐있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다 흩어졌잖아 네 다들 위치가 어떻게돼 아 지금 다 열두시쪽이네 집으로 가자 저는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오케이 집으로 배타고 집으로 와요 아니면 너무 멀면 F9번 눌러서 다이 쳐 DIY DIE 아 저기 애들 많다 F9에 다이 DIE 이거 랜덤이야 나 계속 중앙에만 태어났는데 로스트님 거기 사람 많아요? 네 랜덤이요 지금 4명 있어요 여기 4명? 4명 4명? KT 애들 어디지? 아 ING 애들이네 쟤네들 KT가 ING라고? 어 뭔말이야 아까 걔네 죽은 애들 말이야 아 근데 우리 죽인 애들 나는 KT란 놈한테 죽었어 그러니까 쟤네버그 클랜이야? 어 아 안 열리네 아 미친 쫓아오네 쫓아온다고? 아 개같은 것들 지금 무기도 없는데 어 자리 좋다 그럼 아까 우리 죽은 데가 어디지? 거기요 중앙쪽이에요 일단 집으로 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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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